이런거? 어? 그래 뭐 이거라도 하자 야생일! 키카츄가 나타났다!! 키카 answer 키카 티카 쭈어어어어 쭈어어어 제맛 리케 나의 기까툼 가라 기카츄 몸통 받치기 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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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카츄 오 하나 한번더 안하나요? 잡아요? 찍어요 기카츄 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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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카츄 기카 기카 흥 출발 이거 모드에요 원 투 쓰리 하단건당 이방안걸고 하단건당 두번건당 형님 하단건당 잡기건당 아니 오오오오오오 먼저 때려 오우 허우리쉣 어 치기기다 앗 피카츄가 아니라 인도래퍼 같은데요 이야 뭐요뭐요 감사합니다 납돈조심 오오오오 나이스아 아 폭권에서는 피카츄 진짜로 총풍 쓴 에 그 폭권에 피카츄가 벌크업하면 이렇게 되는겁니다 아 이게 말그대로 폭권이네 근데 나 폭권 접었는데 오랜만에 폭권 켰어요 님들 하와라 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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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잘 노렸지 잡아요 오오오오 개멋있어 피카츄 어 하단 걸어 두번 걸어 아 형님 하나 둘 하 하단 오잉 두 원 중단 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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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 오예스 간다 몸통 박치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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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고맙습니다